연애에 관해서 꽤 잘 아나 봐 뭐? 그래서 연애는 하고 있고? 못 하고 있네 해본 적은 있고 변수야 세상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연애를 못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 너는 못하는 사람이네 아 얘 진짜 웃긴 애네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너 진짜 깜짝 놀란다 그래? 너 어떤 사람인데?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?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가 드라이브 가자 너 잠 덜 깼니? 해방감 좀 느껴보고 싶다며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아 싫어 귀찮아 야 너 뭐하는 거야 너 아침에 또 동네 사람을 다 깨울 일 있어? 다 깨워보지 뭐 야 김지영 빨리 타 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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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